4차를 했습니다. 데일리큰벤션이에요. 데일리큰벤션 1층치나 3층이네요. 그리고 그을어가는게 불편합니다. 이건 2층치난리클벤션 2층치 1층치난리클벤션 1층치 2층치 참치는 시끌벅지게 야채 맛이죠 참치는 시끌벅지게 야채 맛있네요 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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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산 휴게소에 정차를 했습니다. 아무 시간 비우고 가야 돼. 이제는 소멸을 못 차놓는다고 그러게 됩니다. 여러분들은 길이산 휴게소에 맞게 오겠습니다. 반청 휴게소에 정차를 했습니다. 나중에 함 더 훈난지 안 훈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화장실은 비하게 됩니다. 함은 처음은 시급하거든요. 화장실은 갔다 왔습니다. 화장실은 갔다 왔습니다. 방금 nemliv? 저는 순서리하가 입고 가기신거예요. 가만히는 점점 더 훈련해졌습니다. They're moving. 귀엽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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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